안녕하세요. 어디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포장을 한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죄목은 그거예요. 모의총포법 관련해서 저희 집이 압수수색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좀 과감하게 했는데 제가 항상 요즘 IDPA 슈팅 스포츠를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한다든지 연습을 할 때 군비시코리아의 삼청의 사격장에서 많이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IDPA 코리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코리아 카페에 활동을 하면서 사진도 많이 올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캡쳐를 하신 것 같아요. 신고자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신고자분이 캡쳐를 해서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를 어디다가 신고를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제가 촬영했던 장소나 이런 사진들 캡쳐한 것들이 다 군비시코리아 소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대 경찰서로 이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 그리고 경찰서에서 해운대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계 쪽에서 세 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오시더니 대뜸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왔는데 보시더니만 그냥 혐의없음. 혐의없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처럼 끝났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칼라파트 되어 있고 정식 생활체육 레인지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워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한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칼라파트를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보시는 것들이 조준경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차피 거기 2층에 있는 이하비 팩토리에서 판매하는 R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내법에 맞게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시고 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오셨던 분들도 재미있어 하시고 알겠다고 하고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 게 모르시는 분들 아예 이 에어소프트라는 취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은 총이잖아요. 총. 실제 이런 총기들 이게 다 장난감 총인데 실제 총기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 분들이 보여줬던 캡처 화면들 자체가 일반인들이 캡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카페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제 영상을 찾아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내가 찾아서 그거를 일일이 교묘하게 칼라 파트가 없는 부분을 잘라서 캡처를 떴거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도 실수로 영상에서 칼라 파트 없이 노출을 하고 이렇게 죄송한 말씀 드린 적이 한두 번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최대한 무조건이죠. 최대한도 아니고 무조건 칼라 파트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에어소프트를 취미로 하는 유저들한테는 최고 마지막의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단속을 당하거나 내가 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단속이 돼서 했을 때 칼라 파트가 없으면 이거는 여지가 없이 그냥 내가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 바로 첫 번째가 칼라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칼라 파트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요즘 또 이 국가에서 이제 법을 좀 제정을 바꿔서 게임장이라는 허가된 사격장 안에서는 탄소 규제를 1분에 준하는 1줄 정도로 풀어준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원 판례들을 보면은 칼라 파트라든지 아니면 조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 파워가 오바되어가지고 뭐 우리가 딱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파워가 오바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죄를 묻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판례도 많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참 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예요. 아는 사람이고 몰라요. 그 자기는 뭐 괴롭히려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댓글에 보면 악플도 많이 달리는 거 있고 도를 넘는 악플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뭐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취미로 즐기고 있고 지금도 취미로 하고 있지만 지금 벌써 한지 좀 재복됐어요. 근데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 이런 작은 유튜브 채널인데도 이렇게 애정어리게 손수 신고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독자 2만을 넘기고 10만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 제 기존 텐션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거야.